많이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한일이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한일이니 다이어리! 강추! 갓니표 인스떡매 랜덤봉투 앵컬 이벤트! 요즘 인스떡매 등 정말 인기 대폭발이죠? 갓니가 지난주 우리 니블리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갓니는 친구들과 나눈다고 또 랜덤봉투를 준비했네요. 물론! 우리 니블리 여러분들을 위한 랜덤봉투도요. 자! 갓니가 직접 만들고 정성껏 꾸민 인스떡매 랜덤봉투 앵컬 이벤트! 참여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바로 고고고! 이벤트 참여 방법은 첫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갓니니니 다이어리 구독자분에 한해서만 추첨 진행합니다. 둘째, 친구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공유증권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 엄청 높아집니다. 공유증권 남겨주시는 분은 댓글 첫 부분에 꼭 남겨주세요. 셋째, 요즘 새학기가 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간단히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벤트 참여 기간은 4월 3일 화요일부터 4월 8일 일요일까지고 발표는 4월 10일 화요일 갓니니니 카카오스토리에서 발표합니다. 니블리 여러분들 중 총 3분을 추첨해서 갓니가 직접 만들고 꾸미고 고른 인스떡매 랜덤봉투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앵콜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앞으로도 갓니니니니 다이어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하트병병!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갓니니니니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